네 앵커 리포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반도체 장비와 산업 장비와 소재 산업 그리고 국산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여기 2019년 4월에 나온 것으로 좀 얘기가 5월에 나왔네요. 나온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와 산업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 산업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국내 동향은 어떤지 이런 점들을 좀 더 숫자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장비 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공정별로 전문화된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전공정 장비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건 전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가장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전공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발달의 수준에 따라서 반도체 품질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많이 주목을 하고 많이 또 장비들이 개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자본 집약적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일 수밖에 없고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부분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노광, 식각, 증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의 우리 비중이 우리 국내 기업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요. 일단 미국이 45%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이 28%, 약 30%의 비중을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딱 이 기업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SML. 이게 한 1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비싼 장비를 팔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네덜란드가 14%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은 3.6% 정도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세메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의 자회사, 장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좀 크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세메스가 7위고요. 그리고 원익 IPS가 장비 부분에서 16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가 22위, PSK가 27위를 기록하면서 장비 쪽에서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소재입니다. 역시 전공정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정 소재 쪽의 비중도 역시 소재 산업 쪽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리콘 웨이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소재 쪽에서는요. 그리고 가스와 포터마스크가 중점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소재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소재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재와 그리고 부품으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공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웨이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비중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가스와 포터마스크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소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지금 반도체 공정별의 주요 소재와 부품을 쭉 살펴봤는데 이걸 보더라도 전공정 소재에 대한 중요성과 성장성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소재 성장률이 2016년에 3%, 2018년에는 14% 정도로 나타났고요. 2019년에 2%밖에 안 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여기서의 하나 업그레이드되는 전공정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소재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이 된 흐름이었고요. 올해나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공정적은 지금 소재 쪽은 1% 정도 성장에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공정적에서의 소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많다면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반도체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일본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80년대, 90년대 정도에서는요. 반도체 장비도 일본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장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3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미국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은 그렇고요. 소재 쪽은 여전히 일본이 50% 이상을 점유율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재 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반도체 시장보다 좀 니치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틈새 산업. 그런데 부가가치는 엄청 높아요. 그런데 여기를 일본 시장이 파고들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제품별로 보더라도 과점 형체의 구도를 가져가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소재 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실리콘 웨이프로 보면요. 시네츠, 일본이죠. 그리고 숨코가 대략적으로 상당히 과점적인 그런 시장을 소재 쪽에서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던 현재 90% 이상 된다.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포토레지스터라고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또 90%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재 쪽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많이 잡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또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국내 장비와 소재 산업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표현을 성장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해외 기업에는 노강에서는 ASML이 가장 잡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점을 보면 장미 쪽에서 SMS가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자회사 장비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기술 수준을 봤을 때는 10% 정도 수준이고 부품의 국산화를 봤을 때는 아예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보다는 네덜란드 업체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전공정 부분에서 몇몇 부분은 기술 수준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품의 국산화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중에서도 가장 수입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소재 쪽이 좀 구입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리콘 웨이퍼의 수입이 가장 많고요. 좀 여기에 쓰이는 고순도 불산의 구매가 90%가 일본 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소재 쪽에서는 해외 쪽의 의존도가 많은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걸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 현재의 장비와 소재 산업의 현재 개발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점을 살펴봤더니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를 하는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장비업체 쪽에서 SMS라는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마조를 통해서 삼성 SDI 말씀을 드릴 때 이때 아마 삼성전자에서 소재 부분에서는 삼성 SDI를 좀 밀지 않을까라고 개발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재 쪽은 삼성전자가 SDI를 계열화하면서 수직 계열화로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니스는 대부분 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일본 기업들이 좀 있어요. 시가가스 쪽에서는 덴코 쪽으로 좀 많이 쇼화덴코 쪽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소재 쪽에서도 수직 계열화하는 작업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장비 쪽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거나 지분을 국내 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을 사들이면서 같이 수직 계열화처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업체에서는 세계 수위를 달리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완전히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미 이제 반도체 소재와 부품 경쟁력은 2000년대 초에도 주목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때 2000년대 초에도 이런 얘기를 일본 쪽에서의 부품 경쟁력에 대해서 소재 경쟁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2011년에 일본에 대재진이 있으면서 아이폰이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아이폰 부품 쪽의 한 34% 비중이 일본 쪽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대재진이 나면서 그래서 부품 공급이 안 되면서 중국도 당황하고 아이폰도 당황하고 전 세계가 좀 난리가 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지금 현재 서플라이 체인처럼 휴대폰 스마트폰도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의 기업은 함께 성장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딱히 일본을 모두 다 국산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애플이 하고 있는 사업 전략 중에 하나가 하나의 부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기업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업체의 다각화도 애플 쪽에서는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이런 점들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단 성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도 필요한데 다각화 작업도 필요한다는 시장과 기업과 정부의 지금 현재 공감대가 반도체 산업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해외 쪽에 의존했던 부분에 어느 정도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반도체 기업들 대기업들 중에서 감수를 하더라도 좀 더 키워나가면서 이런 기업들의 멀티플을 주식시장에서도 키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주식시장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앵커 리포트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장비와 소재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자 앵커 리포트 함께 해봤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전 Carrie